아 나 진짜 나무로 만드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오 귀엽다 남아 얘 왜 이렇게 웃겨? 아 쫑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시랑 팍피디님이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케아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구경해볼까요? 근데 먼저 밥부터 밥부터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오우 어우 으아아아아 dan 눈물 여러분 밥 다 먹었어요 밥 너무 맛있었어요 배불러? 어 배불러요 지금은 열심히 쇼핑할 수 있어요 이제 힘이 나니까 쇼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거 벌써 생겼어 자제해야 돼 네 나는 첫 번째 아이템을 쇼핑카드에 넣었어 여기 라이팅 좋아 안녕 어? 왜 이쁘게 나와? 응 라이팅 좋지 여기 어 나 이거 알아 뭐? 나 우리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거 있었어 어 이것도 너무 네덜란드 네네 집 이런 것도 있었어 너 영상에서 이런 거 본 것 같아 우리 네덜란드 집에서 이런 쿠션이 있어 너무 귀엽잖아 이거봐요 레몬 근데 생각에는 임신의 친구가 있으면 이런 선물을 주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라이팅이 여기 좋아 나도 우리 집에서 이런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매일 샤워하고 싶어 이거 봐봐 좋죠? 아 완전 좋은데? 그리고 여기도 스마일란도 있어 이야 나 놀 수 있어 왜 아무것도 안해? 아 여기 아야 아 시간에 아야 오케이 렛츠 페인트 언니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네 네 세 네 네 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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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그리고 이야 나는 바보 아니야 나는 열심히 수업 듣는 학생이다 지금 듣기도 듣고 있지 않지만 잘해서 열심히 듣고 있어 어 나 이거 좋아해 핑크색 나는 이런 빵 이런 탭을 살고 싶어 핑크색이니까 핑크색이니까 이야 핑크색 코트랑 어울려 화장품도 어울려 나도 어울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물요일이라서 나는 그냥 수업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1시 15분인데 좀 15분 뒤에 수업에 들어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세로 실버를 들어야 돼 이거 조명이다 우리 집에서 조명 필요한데 지금 살까? 오 예쁘다 오 나는 이건 너무 좋아하는데 오 이쁘네 나 조미노 만들어가지고 타 나는 좋은 학생이야 나는 좋은 학생이야 오늘도 찍고 있어요 나야? 나? 오 귀엽다 얘네가 되게 좋아하네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꼬채기도 줄였어 꼬채기도 줄여 이리와 꼬채기 두 번째 치즈 우리 집에서 은근히 하늘을 보면서 두 번째 치즈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사항에 뻗이었어 얘는 무겁다 생각보다 나는 약해 나는 약한가요? 스컹 나 얘 왜 이렇게 웃겨? 칭칭 칭칭 어우 좋다 칭칭 어우 좋다 너 목 부러졌냐? 왜이래? 모르게 모르게 아니 그니까 칭칭 네 거긴 음식이야 음식 봤나? 네 칭칭 아 우리는 방금 음식도 샀고 아 진짜 피곤하다 갑자기 나 요즘 진짜 땀이 잘 안 왔거든 진짜 땀이 안 왔어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근데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 그리고 생각해 나는 진짜 사실은 칭칭을 살 생각이 없거든 근데 뭔가 사게 됐어 근데 괜찮아 나 이번 주는 짜령이 너무 많아서 힘을 필요해 우리는 다 커피를 너무 피곤해서 다 커피를 마실 거예요 나 지금 다 끝나고 집에 갈 거예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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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